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명예퇴직 신청자가 명퇴, 뭐라 그러지? 명퇴컷, 하도 명퇴를 많이 해가지고 명퇴컷을 하니까 한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의 선생님들이 답하시기를 생활지도가 어렵다 그 다음에 잠무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학부모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지금 선생님들께서 답하신 거나 전국의 교사들이 답한 것하고 거의 비슷하죠 똑같은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보고 계십니다 요즘 아이들의 특징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디지털 세대라는 게 게임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채팅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양방향 소통이 돼야만 안정감을 느끼고 애들이 편안해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끌고 간다 그러면 애들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런 속성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이론들 IQ가 선생님들은 IQ 검사해 보셨나요? IQ 검사해 보신 분? 좀 연식이 되셨구나 요즘은 IQ 검사를 안 해요 그런데 IQ는 주로 언어수리잖아요 뭐로 시작되는 단어 써봐라 그리고 공간감과 수리감과 그래서 언어나 수학만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외에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하바드대 가드너 교수가 다중지능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중지능이 가령 어머니들한테도 그런데 저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선생님 우리 애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기만 해요 사실은 어울려 노는 게 아무나 어울려 노는 게 아니죠 은둔형 외톨이가 질병인데 얘는 대인관계 지능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선생님 우리 애는 책상에 오븐을 못 앉아 있어요 그냥 그냥 냉장고에 불이 날 정도로 들락날락 들락날락합니다 얘는 또 어떤 학습자냐 이런 애는 신체 지능이 발달한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